먼저 연기를 진행해 주실 세 분의 심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 유상호 민, 주식 문성진 민, 주식 송세호 민, 세 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감염위에 애써주시는 많은 스태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페이크에서 폭격 기간이 있을 때마다 게임과 드리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함께해 주시는 오늘 어린이 패널의 온센초등학교 2학년 조은빈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빌패에서 미의 승리학을 기원하는 요번의 마음을 담아서 게임과 주식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조은빈 라이딩을 위해서 힘찬 요번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휴학과 정당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은빈 라이딩을 위해서 멋진 기운이 넘어서 B&K 하면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B&K? 파이팅.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의 10점까지 등본으로 비행기 해수럼이 맞습니다